얘기 좀 해봐. 정서는 잘 있지? 정서 걔도 웃겨. 가족들 다 버리고 도망갈 만큼 오빠가 좋았대? 아니면 오빠 정서 건들기라도 한 거야? 정서 욕하지 마. 걔 아무것도 몰라. 뭐?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. 그 사고 이후에 아무것도 기억 못해. 아니, 나도 잘한 거 없지만 오빠도 대단하다, 어? 정서 속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? 오빠 정체 알면 걔 까무러치겠다. 정서 건드리지 마. 나 가만 안 있어. 여기가 어딘지 몰라? 글로벌 그룹이야. 아까 오빠랑 얘기한 사람. 차 송주. 기억 안 나? 정서가 죽고 못 살던 그 오빠. 미국 유학 가 있던 민 회장님 외아들. 그거 알면서 어떻게 여기서 그림 그릴 생각을 할 수가 있어? 가라. 더 할 얘기 없어. 나 송조빠랑 곧 약분해. 정서 중간에 껴들어서 회방 놓는 거. 나 그냥 못 봐. 당장 정서 데리고 떠나. 떠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해. 너 피해서 도망가진 않아. 아니, 오빠는 떠날 거야.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어버리지 마. 난 정서를 치웠지만 죽이진 않았어. 세상에서 정서를 죽인 건 바로 오빠야.